또린이 여러분들, 포우의 복수 챕터 3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경또랑 같이 하려고 공포게임 불렀는데 어디 간 거야? 누구야?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아 뭐야, 경또야 먼저 와서 텐트에서 자고 있었구나 여기서 자고 있었지,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아, 경또야, 실은 오늘 해볼 게임은 힐링 게임이 아니라 공포 게임이었어 거짓말 쳐서 미안해, 오늘 해볼 게임 포우의 복수 무려 3장 챕터 3 아니, 이거 챕터 2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새로운 포우의 복수가 나왔다니 거미, 거미 괴물을 봐야 돼요 거미요, 안 돼! 자, 갑시다, 여기 들어오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챕터 3에 들어왔는데 새로운 집이 생겼잖아 우와, 여기 엄청 화목하다 완전 시골로 내려왔나 봐 공기 좋고, 물 좋고, 아주 좋아 공기 아주 좋군 여기 있는 포우 친구들이 귀여워 보여도 언젠가 진화해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을지 모르는 괴물들이야 너희들 언제 변할 거야? 어, 뭐야, 해야 할 일 꽃에 물을 주세요 어? 어, 뭐야 여긴가? 어, 잠깐, 이거를 내가 들고 꽃에 물을 주래 짠, 경또야 우와, 여기다가 여기 경또 이쪽으로 와, 꽃이잖아 아, 죄송합니다, 또린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디 계세요? 죄송합니다 꽃에 물을 주겠습니다, 짠 우와 이렇게 물만 주면 되는 건가? 이러면 꽃이 피나? 오, 뭔가 좀 더 자란 것 같은데? 더 커졌다 격두야, 여기 바나나 뭐 먹고 버렸니? 껍질? 뭐야 아! 꽃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 격두야, 심심한데 한번 줘봐, 이거 재밌어 나도 꽃에 물을 주볼까? 아, 꽃 여기 있습니다 예! 바나나 밟아 아! 이렇게 꽃에 물을 주면 돼요, 또린이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꽃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은데? 다 자란 것 같다 어, 해야 할 일이 바뀌었어 어, 가방을 여세요 가방? 약간 그렇다고 막 집어던지면 어떡해요, 이거 막 집어던져지네? 가방을 열래, 여기 가방이 있었네, 뭐지? 띠적띠적띠적 어, 뭐야 이거? 이거 여행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행 가방이랑 마시멜로우 궁꽃질하래 어, 이것만 챙겨갈게요 아, 저기 뭐라고요? 그래요, 마시멜로우 챙기세요 아으... 전 가방 챙깁니다 이걸로 이제 뭘 해야 되는 걸까? 텐트로 가라는데? 그러면 가봅시다 어딨죠? 텐트 어딨어? 우리 집 맞아요? 아, 텐트를 설치하래 어, 어떻게 설치하지? 이걸 눌러서 설치하는 건가?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나봐 장소 어딨지? 텐트? 아, 여기다! 장소를 찾아보자 우리 집인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 텐트 장 아,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 어, 됐다! 어? 텐트를 설치했어 그럼 마시멜로우는 여기 굽는 건가? 근데 여기 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불을 한번 붙여볼까? 뭐야, 불! 불을 붙여야 돼 불을 찾아라 불! 로봇스는 아니겠죠, 설마? 잠깐만요 불 찾아! 장작 같은 게 필요할 텐데? 아, 이거 재밌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엄청 재밌습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일단은 장작을 구하자 이건가? 아, 아니군 어, 거기에 있는 건가요? 어? 이거인 것 같다 이거 로봇스 아니겠지? 어, 이거다! 공짜다! 공짜다! 가자! 드디어 로봇스가 아니야! 마시멜로우 챙기세요,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거기 있어요 자, 여기다 불을 어, 여기도 있어, 경두야, 여기 아, 여러 개 찾아야 되는구나 이거 가져가, 내가 이거 가져갈래 아, 저기요, 던지면 어떡해요 맞을 뻔했잖아요 미안해요, 던지면 안 돼요, 또린이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짠! 어, 이거 여러 개 설치해야 되나? 아, 몇 개 더 있나봐 여기 하나 더 나머지는 어딨지? 잘 찾아보자고? 어, 나뭇가지 어디 있니? 높은 곳에서 한번 찾아보겠어 어허 잘 보이질 않는군 이쪽이 없고 여기 위에 있나? 여기 있다! 어, 찾았어? 민트야, 여기 산 언덕 쪽에 있어요 어, 그러면 가져오세요, 저 시키지 말고 해 민트야! 잘했어요 팍! 아! 여기다 던지겠습니다, 팍! 와! 와!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경두야, 맛있게 해줘! 마시멜로우! 여기, 여기 있어 와! 이거 왜 어떻게 하는 거야? 앙차! 어? 안되는데? 마시멜로우를 이렇게 불에다가 구워먹으면 맛있는데 이게 안되네 어쩔 수가 없다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서 그런가 봐 씻으라는데? 어, 뭐야? 갑자기 씻으라고요? 어디서 씻어야 되죠? 샤워하는 공간이 있나? 당연히 집에서 씻어야겠지만 왠지 이걸로 씻는 거 아니야 저기요, 일로 와보세요 저저저저저 아! 이거 아닌가? 아, 미안해, 괜찮아? 아, 미안해 전 다 씻었을 거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우리 집으로 가자, 일단 부호 친구들 잠깐 여기 있어줘 어, 혹시 이건가? 민트에 물 나오는데? 어, 이건가? 어, 이거 맞다 어, 이거 맞다 이거다 얼굴에 뿌려 저저저저저저 아닌데? 이게 아닌가? 얘 이거 먼저 해야되나? 아, 그런가 보다 이거 이것도 아닌데? 아니야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세요 아니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도대체 어떻게 씻으라는 거야? 집 안에 들어가야 되나? 일단 집으로 들어가 보자 포우 친구들을 씻게 해야 되나 봐 되게 더러워져 있어 기다려봐 얘들아 자 그린 포우도 데리고 올게요 나는 우리를 씻으라고 하는 줄 알았네 자 거품을 내볼까 해요? 좋아요 역투야 거품을 내줘 내가 물을 뿌리고 있을게 거품 거품을 짜자자자 내주세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굴려 어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쪽으로 오렴 여기서 다 씻겨야 돼 다 던져 좋아서 거품 칠했다 나 이렇게 씻길게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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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이 튜브 모양 같은 게 안 사라졌어 이거 사라져야 돼 많이 해야 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자자자자 더 해주세요 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여기 지금 해야 할 일에 차고 있다 계속 해야 된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깨재재한 모습 깨끗하게 씻어줄게 아 이거.. 아 이거 챕터2랑 1이랑 다르게 씻기가 보통이 아닌데? 엄청 힘들다 여기 고정시켜야 돼 여기, 거기 고정시켜 여기다 고정시켜 미안해 너무 세게 던졌다 제일 던져야 됩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도왔어 버글보글.세 경도야 이거 힘든데 이제 나랑 교체하자 경도가 물을 뿌리고 내가 이걸 씻겨 볼게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여기 게판인데? 어? 엄청 잘 찬다 자자자자자 공 굴리듯이 자아 회전 회오리 슛 탈쏘 어? 이제 놀아줘야 되잖아 어? 그렇네 같이 놀아달래 야구공이 여기있어 경또야 아아 내가 야구공을 잘 덜질테니까 여기서 한번 막아봐 자 갑니다 하지 못하는군요 아 이렇게 하면 안되나보다 탁 포우친구들한테 야구공을 던져야돼 애들아 잘 던지고있나요? 공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텐데 자 나에게 좋은생각이 있어 경또야 포우친구 한명을 들고있어봐 어? 뒤쪽에서 들고있어봐 좋았어 아차 이렇게 계속 놀아주는거지 아니 내가 강아지도 아니고 공을 계속 물어오는 기분이야 어 됐다 어 찬다 얘는 다 됐어 자 다른친구 자 여기 그린포우 자 잠깐 저한테 던지는거 아닌가요? 아이 그럼 아니에요 꼴대쪽으로 가해주세요 제대로 던져야된다고요 불코슛 어 무서워 약하게 던질게요 이렇게 놀아줘야돼 생각해보니까 시골에서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포우친구들끼리 같이 놀아야돼 어 그렇네 앙차 이렇게 야구공으로도 잘 놀아줘야되고 저기요 저기요 아이고 던지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약하게 던져야지 옳차 내가 마치 강아지가 된 기분이야 이거 보통일이 아니군 경두야 나보고 물어와 이래봐 물어와 됐다 아니 이제 배고프네 얘들아 배고파? 우리가 더 배고파 먹을게 어디있었지? 일단은 포우친구를 데리고 먹을거가 어디있었을까? 어잉 어잉? 아 마시멜로우 아아 마시멜로우 제가 아이들 데려갈게요 어 마시멜로우 됐다 경두야 이렇게 됐어 맛있겠다 이렇게 주면 되나봐 그냥 하나씩 줘볼까? 어 이렇게 주면 된다 어 됐다 하나씩 먹이면 돼 파랑이도 주세요 알겠어요 일단 불에 꽂고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짜자자자자자 아 배고프다 한입 먹고싶은데 파랑포우야 여기 입벌리렴 아하하하하 어디까지 날라가는거야 하나씩 줘야돼 양이 얼마없어 어 아차 됐다 자 그린포우 그린포우 여기있어요 맛있게 이렇게 구워주고요 짜자자자자자자자 자 아차 오케이 완료 포우친구들이 졸려온가봐 얘들아 졸려? 텐트에서 자기하면 되는거 아냐? 아 됐다 여기 텐트에서 자기하면 되나봐 어차 아아 자자자자자자 잘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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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되는데 어서자 어서자 자기 싫어요 아유 잠깐 이거 잘 던져야돼 이거 자리가 틀린건가 어 그런가봐 아 자리가 있나봐 아 그런가보다 자리가 있나보다 자리를 잘 지켜줘야됩니다 또리개여러분들 분홍이는 여기였어요 여기였어 됐다 어 냠냠냠냠냠 어 피곤해 아 뭐야 또 꽃에 물을 주라고? 이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홍우친구들은 벌써 일어나있었잖아 어 이거 불 조심해야돼 얘들아 여깄어 일단은 다시 꽃에 물을 주러갑시다 아 아 아 격도 여기 꽃에 서있어보세요 아 꽃이 어딨나 꽃 꽃 여기밖에 없네 아 어 뭐야 여기 해충이다 해충이야 아 야 장난이에요 아 잘됐어요 아 이러지 마세요 아 이거 진짜 밟아지나 아 꽃에 물 줄게요 꽃 있습니다 아이차이차이차이차 아이차이차이차 명소는 꽃이에요 또린이 여러분들 꽃에 이렇게 물을 다 줬어 어 또 스틱 찾으래요 어딨지 이거 또 불을 붙여야 된다고 여기는 이미 불이 붙여져 있는데 어 아 불이 안 꺼지게 계속 이렇게 충전해줘야되나보다 아 불이 어딨지 여긴 없습니다 이거 반복인데 계속 그러게 괴물 친구들로 안 변하는게 어디야 어 나뭇가지를 찾으러 왔는데 여긴 없습니다 어 이쪽에 하나 있다 찾았다 나머지 하나는 또 어딨지 좋아좋아 자 갑니다 이번에는 포우 친구들이 괴물로 안 변하나 설마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엄청 화목한데 오케이 또 잔다고 각자 침대로 갑시다 얘 핑크 포우가 생각보다 잘 안 자 됐다 어두워졌다 자물쇠 모양이 생겼어 해야할 일 덤불 안에 있는 거미줄을 모두 찾으세요 거미줄을 찾아라 거미줄 뭐야 왜 이렇게 큰 거미줄이 있어 이거 사람만 해 설마 이거 찾아서 다 불태워야 되나 찾기만 하면 되는건가 일단 찾아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있는거 아냐 덤불 어딨어 이쪽에 없고 또 찾았다 벽도가 잘 찾네 벽도가 잘 찾네 어 어 이쪽에 없어요 뭐야 내가 생각보다 못 찾는거 같은데 잠깐만 왜 안보여 믿어 잘 찾으세요 알겠어요 어 갑자기 거미줄이 생기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거미라니 거대한 거미가 여기 살고 있는건 아니겠지 너무 무서워 거미줄 아니 찾아야될게 엄청 많은가 본데 생각보다 지금 안보여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덤불을 찾아보라 그랬는데 아 여기있나 어 거미줄 찾았어 나도 하나 찾았어 우와 여기다 모아놓자 알겠어 아니 거미줄이 생각보다 엄청 많네 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닌걸 그러니까 딱 다 뒤져봐야되요 또린이 여러분들 여기 엄청 넓습니다 또 찾았다 또 찾았다고 격도가 완전 잘 찾네 너 거미 아니야 나 거미 거미줄 찾기 달인이야 거미여왕 아니야 아 무슨소리에요 덤불을 잘 찾아봐야되요 덤불 쪽을 어 이쪽에 있을수도 있겠다 어 하나 찾았다 또 어 마지막 한개만 찾으면 될거 같은데 어 여기 엄청 넓어 이런데서도 찾아야되 여기있는 거미줄이 있다가 싹 다 불태워버려야되 엄청 많네 오 마지막 하나를 더 찾아라 어 나 찾았다 마지막 다 찾았다 빨리 저기 가운데다 놔야지 싹 다 태워버려야되 거미줄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또린이 여러분들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오 동굴을 가라는거 같은데 어 어디로? 동굴 아까 동굴같은데 내가 살짝 본거 같기도 한데 아까 이쪽에 동굴이 있었던거 같거든 저기 아래 무릎 느낌표 같은게 있어 어 보인다 보인다 여기 동굴 아니야 이거? 어 뭐야 맞다 여기 동굴이다 내려가보자 어 어 와 이거 뭐야 아니 설마 여기다가 거미줄 가져다 놔야되나봐 그..그런데 여기 미쳐 왜그래 어 잠깐 거미줄 아니 아니 사람들이야 이럴수가 저기요 괜찮으세요 저기요 도착 도착 도망쳐 같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근데 다시 여기 와야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미줄 가지고 와 거미줄을 하나씩 다시 저기 가져다 놔야된다고? 이거 보통일이 아니잖아 어차 어차 아이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거미줄을 일단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아이차 아이차 무서워 저기 갑자기 나타나면 안돼요 어이차 난 거미를 안봐도 되는거겠지? 어미줄이 어미줄이 왜이렇게 큰거야 마지막에 같이 들어가자 어허허 어허허 그런 방법이 있었군 마지막에 같이 들어가 으응 나 바빠서 안돼 아하핳 저기요 같이 들어가야돼요 안그러면 안가야 아니 이런 시골에 거대한 동굴이 있고 이만한 동굴에 거미가 들어간다고? 거미가 도대체 얼마나 큰거야 여기 집어던자 흠 이제 두개 팍 경또야 두개 남았어 어디갔어 팍 같이 가야돼요 갑시다 여기 집어던지면 되는데 어 가자 하나 둘 셋 셋 어 어 아니 뭐야 뭐야 됐어 이게 어 저 이거 뭐야 이거 너무나